산림을 기반으로 한 산림교육, 치유, 휴양, 문화, 레포츠 등의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증진, 행복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이야기해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숙대교, 유아숙체험, 청소년을 위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성인들이 건강을 지키고 숲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트레킹, 산림 레포츠, 산림휴양, 노년기 신체 면역력을 높여주는 산림치유와 수목장림까지 이제는 전국의 다양한 산림복지시설과 산림복지 서비스들이 늘어나면서 매년 이용객들도 증가하고 있어 어때? 더 궁금한 것이 많다고? 자, 지금부터 포위와 함께 산림복지를 하나하나 체험해볼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늘 공주는 우리에게도 점심은